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5년 3월 학평 나형 7번이 되겠습니다.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. 문제는 수열 AN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N이 3을 만족할 때요.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다. 즉 우리는 뭘 알고 있다? N 곱하기 AN에 해당하는 극한을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라. 즉 뭡니까? 저런 모양을 맞춰줘서 그에 해당하는 극한이 얼마다? 3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. 즉 여기 보면은 N AN이 거기에 N AN 모양 보이십니까? 즉 얘가 뭐예요? N 제곱 곱하기 N AN이잖아요.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. 우리가 어떻게 돼요? 여기에서 limit 여기를 보낸 것은 결국에 얼마다? 3이 된다는 거예요. 즉 우리가 얘를 식을 쪼개서 N 제곱 곱하기 2N 제곱 더하기 3N 하고요. 곱하기 여기가 N AN분의 1 이렇게 써서요. 해당하는 limit 값 각각이 존재하니까 걔를 곱한 거랑 이 값이 같다라고 쓰면 이 문제는 끝나겠네요. 결국에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? 2가 되는 거고 N AN분의 1은 극한을 보내면 3분의 1이다. 그래서 얼마다? 3분의 2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